두근두근 안양으로 떠나는 스케치여행 안양박물관에서 시작합니다. 한국현대건축의 거장 김중업 선생이 유유산업 공장으로 설계한 안양박물관은 새롭게 리모델링되어 안양의 역사와 문화를 알리는 안양문화예술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선사시대부터 근현대사까지 안양의 역사를 만나며 안양여행을 시작하는 곳 첨동기시대 관양동 유적에서 안양의 선사시대의 기록을 읽고 안양사지 유적의 도자유물로 화려한 보려시대를 만납니다. 조선시대의 안양의 양방문화와 생활문화를 알아가며 근현대 안양의 발전상을 통해 안양의 오래를, 안양의 미래를 꼽습니다. 스케치여행으로 만나는 두근두근 안양 안양박물관에서 안양의 매약을 만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